직분 없는 사대부, 역사관을 꿈꾸는 거자, 그 누구보다 생을 사랑하는 사람, 얘야, 얘야, 만주야! 얘야, 아버지! 여기 아버지 아들 만주 왔습니다! 한량, 한량, 어? 세상에 저런 한량이 또 있을까? 봄에는 꽃 구경, 여름에는 물 구경, 가을에는 단풍 구경, 겨울에는 얼음 구경, 노느라 24시간이 모자라. 이리 노르니, 얼마나 좋으냐? 이리 노르니, 얼마나 좋으냐? 일 년 사귀죠, 일 년이 날, 찰나 놀기 좋은 날이더라. 어찌 아니 놀 수 있나, 어찌 놀기 나쁜 날 없더라. 아오 차이점 예뻤어 이와 함께, 찰나 놀기 좋은 날이더라. 수고하십시오